송수아 씨를 우리 이러보시겠습니다. 네, 우리 송수아 씨가 연기할 강아리는요. 봉투인 천재 사극으로 플레이어들을 이끌며 통쾌한 움직임 화려자는 이물이라고 하죠. 네, 왼쪽 문서를 알아주시겠습니까? 네, 아우, 우리 이렇게 화이트 스트로 네, 살짝 뒤로 써주시겠습니까? 네, 저희가 마킹을 해두거든요. 그 다음에 두뇌를 가진 강아리는요. 플레이어들과 자신만의 방식으로 가진 자들을 움직임한다고 하죠. 네, 가운데에 달아와주시고요. 아, 멋집니다. 1년만에 TV 드라마는 그런 송수아 배우의 화려함 너무너무나 기대됩니다. 네, 오른쪽 끝까지 달아가주시기 바랍니다. 이야, 정말 많은 취재인 여러분들이 함께 주고 계십니다. 네, 아우, 정말 빛이 나요, 빛이 나. 자체 발각이라는 게 이런 거죠, 여러분? 아, 너무너무 보고 있어도 배가 보느냐고 고맙습니다, 두툰언 씨. 네, 무대 아래에서 잠시 기다려주시고요. 다음으로는요, 아우, 여공 일정이죠. 정수정 씨를 무대에 이뤄 보십니다. 네, 탈라나 우정 송씨를 내는 적용품 베스트 드라이버, 차아렘 역의 정수정입니다. 네, 왼쪽부터 달아가주시고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정수정 씨는 플레이어가 장르물 첫 부정작이라고 하죠. 네, 다음번에 달아가주시고요. 다양한 작품에서 안정적인 연기를 펼치며 상황에 달았던 정수정 씨가 이번엔 어떤 걸크러쉬 작동의 연기를 보여줄지 이 척을 한 번 외칩니다. 아우, 오늘도 정말 이 벤트 드라이버로스의 플레이어로스의 모습. 네, 검정색 스튜어더. 아, 서로 읽어주신 것 같은데 멋집니다. 네, 우리 정수정 씨 고맙습니다. 네, 네, 아래에서 잠깐 기다려주시고요. 자, 다음으로는요. 이시연 씨를 무대에 이뤄 오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시연 씨는 천부적인 해킹들 역을 맞은 해킹마스터 임병민 역으로 부납니다. 네, 왼쪽부터 달아가주시기 바랍니다. 임병민은 언제 어디서든 컴퓨터만 있으면 자신간만 있으면 인물이라고 하죠. 네, 가운데 바라봐주시면 자, 특히 이번 이시연 씨는 언젠가 이 천재 역할을 꼭 해보고 싶었다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던 만큼 이것도 민트인 캐릭터를 명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쪽 끝까지 달아가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시연 씨의 활약,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요. 우리 태원석 씨를 무대에 오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야, 맞춤 양봉으로 오늘 아주 확 돼있고 앉을 때 너무 멋집니다. 네, 왼쪽부터 달아가주시겠습니까? 우리 태원석 씨의 극축 축출력 운동 시기로 가진 주먹 요정 도진욱 역할을 맡았습니다. 네, 크키의 다르신 체격 단단하고 주거운 주먹 아우, 하늘에 와도 뭐 싸움기나 하게 생긴 정말 멋진 남자 도진욱의 모습이죠. 오, 멋집이야. 오우, 네, 너무나 멋져요. 겉모습은 정말 약간 무서운데 잠깐 기다려주세요. 예, 예, 다같이 단체차령 해야 되거든요. 굉장히 속은 여리여리 하세요. 자, 우리 도진욱의 태원석 씨와 함께 단체차령 이어가기 위해서 모든 배우분들 무대에 다시 한 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송승환 씨, 정수정 씨, 그리고 이시연 씨 다시 한 번 무대에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연 씨가 제 왼쪽에 서주시고요. 그럼 정수정 씨, 송승환 씨, 태원석 씨 순서로 서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왼쪽부터 대각선으로 살짝 밀착해서 서주시고요. 자, 플레이어를 이끌어갈 주연 배우 네 분입니다. 파이팅! 좋습니다. 네, 파이팅 포즈로 먼저 부탁드릴게요. 자, 이어서 정면 바라봐 주시고요. 네, 자, 플레이어를 이끌어갈 4인방. 우리 네 명의 주연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하나, 둘, 셋, 파이팅! 네, 자, 이어서 오른쪽 바라봐 주시겠습니까? 오른쪽 바라봐 주시고 다시 한 번. 머니스틸 액션 플레이어입니다. 파이팅! 네, 이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마음을 훔치겠다는 의미로 예, 시청자 여러분들의 마음, 하트를 한 번 살짝 담아볼까요? 아, 네 좋습니다. 역시 왼쪽부터 바라봐 주시고요. 자, 머니스틸 아니라 쉼스틸! 여러분들의 마음까지 훔치겠습니다. 자, 하트 보여주시고요. 아, 좋습니다. 아, 예. 아, 하트가 좀 고가 보이는데요, 윤페하석 씨. 아, 감사합니다. 저곳적인 모습 너무나 좋습니다. 가운데 바라봐 주시고요. 네, 역시 하트로. 네, 전면 바라봐 주시고요. 하트, 웃어주시고요.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오른쪽. 네, 바라봐 주시기 바라요. 오른쪽 끝까지. 네, 바라봐 주시고요. 네. 머니스틸 액션 플레이어의 사인방. 네, 털어서 송순원, 정수정, 이시연 씨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각 캐릭터에 맞는 시그니션 포즈 하나씩 갈까요? 우리 이시연 씨는 약간 이게 컴퓨터 해킹 마스터니까, 컴퓨터 하는 모습. 우리 정수정 씨는 베스트 드라이버로서의 모습. 그리고 또 우리 송순원 선배님은 이 강아리. 열심히 달리더라고요. 달리게 하는 모습입니다. 우리 태원석 씨는 주먹 쓰는 모습. 예, 이런 거 괜찮잖아요. 이게 포즈할 때 쑥스러운데 같이 할 때 조금 그런 게 덜하니까. 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왼쪽부터 바라봐 주시고요. 자, 하나, 둘, 셋. 네. 오, 네. 라이딩하는 모습. 자, 하나, 둘, 셋. 너무 좋아해요. 좋은 교정, 태원석 씨. 그리고 우리 강아리. 아, 모든 플레이어를 소집하고기 때문에. 예, 약간 이런 자신감. 아, 괜찮습니다. 예, 가운데 바라봐 주시고요. 예, 세 번 해야 돼요. 네, 가운데. 네, 가운데. 네. 아, 좋습니다. 아, 우리 이시연 씨는 호나 먼저예요. 예. 어, 디젠이 가는 거예요, 뭐예요? 아. 네, 그럼 오른쪽 끝까지 다시 한 번. 마지막입니다. 네, 우리 네 명의 플레이어가 어떤 모습을 가격값에 이 플레이어 속에서 펼쳐주실지 여러분의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모니스트 액션 플레이어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명 고맙습니다. 네, 우리 아래에서 잠시 기다려주시고요. 저희 공동 인터뷰를 위한 무대 준비가 끝나는 대로 다시 한 번 우리 네 분 출연자 모시고 또 피린이 모시고, 여전히 모시고, 함께해 주시고요.